안녕. 탄탄 국어 고전시가 핵심 강의 윤정석 선생님입니다. 이 수업은, 이 시간은 여러분들한테 우리 수업에 대해서 안내하는 시간이야. 선생님 이름은 윤정석 선생님이고요. 자, 봅시다. 이 강의에 대한 특징, 첫 번째. 특례집필 전문가가 알려주는 고전시가, 그러기에 쉽습니다. 어디에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쉽다라고 하는데 핵심을 두고, 방점을 찍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어렵게 이해하는 것은, 어렵게 설명하는 것은, 그건 전문가가 아니지.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지 전문가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은 오랜 세월 외국에서 공부함으로써 우리나라 고전 문학에 대해서 더 많은 공포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란 얘기야. 그런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특례집필 전문가의 어떤 자부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자부심 속에서 이 강의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강의는, 우리의 고전은 앞으로 쉬워질 거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라오기만 한다면. 선생님은 자부심 있게 말씀할 수 있어요. 고전이 가장 쉽습니다. 그 핵심의 키워드만 알면 고전이 가장 쉬워요. 자, 두 번째. 강의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리자면. 특례시험이 좋아하는 기출 작품과 앞으로 나올 확률이 높은 중요작품으로 총 35강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냥 마구 선택된 게 아니야.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그 기출문제의 분석 끝에 기출문제에 등장한 작품 플러스. 앞으로 나올 확률이 높은 작품으로 구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그 수업이 여러분들의 맞춤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35강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총 70강, 80강을 들은 것 그 이상의 효과를 내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고전이 어렵다, 아니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 고전이 방대하다, 아니 방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충분히 컴팩트하게 끝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자, 쉽게 고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면 핵심의 키가 뭐냐. 바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전이의 키는 상징과 반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해시켜주고자 이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고전 문화는요. 그러니까 문학이 아니라 고전의 문화. 아주 옛날의 문화는 상징이 가장 중요한 이해의 키가 됩니다. 그것은 고전, 그러니까 동양 문화든 서양 문화든 관계없어. 둘 다 상징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해. 그래서 옛날에, 옛날 그림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이 상징. 심지어는 음악에도 어떠한 단조, 어떠한 장조는 어떠한 것을, 어떠한 정서를 드러내. 이게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먼저 이해를 하면, 그런 작품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 자, 여기 그림이 지금 하나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고슴도치 한 마리가 그려져 있어요. 고슴도치가. 자, 그 다음에는요. 오이가 그려져 있죠. 오이가. 자, 재밌는 건 뭐냐. 이 고슴도치와 오이 그림은요.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똑같이 그려졌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상징도 동일했습니다. 자, 고슴도치는 등에 뭐를 많이 지고 있어? 가시를 많이 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슴도치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등에 많은 가시를 지고 있는 고슴도치처럼 그 고슴도치가 지고 있는 가시마냥 많은 자식을 낳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한 오이 역시 그 안에 씨앗이 엄청 많거든요. 그 씨앗처럼 많은 자식을 가지고 또한 오이 덩쿨처럼 끊임없이 자송이 머대기를 번창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새로 결혼하게 되는 신혼부부에게 줬던 그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고슴도치가 무엇을 의미하며 이 오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그림은 아무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학작품에도 다르지 않다. 이러한 상징이 문학작품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문학작품이 드러내는 상징을 쉽게 쉽게 설명하고 머릿속에 콕 박아주고자 노력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수업은 7년간의 기출의 분석과 단연간의 강의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특례 지필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된 강의라고 하는 것. 오로지 특례 지필을 위해서 기획된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고전이 10배 더 쉬워지는 기적을 보여주겠습니다. 선생님은 특례 학생들이 고전을 어려워하는 이유를 알고 왜 어려워하는지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쉽게 고전을 이해할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외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쉽고 또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고전시가 수업이 진행될 거야. 자, 우리 수업의 대상은 오랜 외국 생활로 고전이 너무 어려운 고전공포증 환자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고전이 어렵지 않아야지 공부를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고전이 쉽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낯선 작품 앞에서 얼어버리는 특례 수험생들을 위해서 준비했다. 공부는 열심히 해.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는 잘 해놨는데 거기서 살짝만 벗어난 작품 나오면 그 앞에서 그냥 머릿속이 새하얗게 돼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든 맥, 고전 작품과 작품과 작품 작품 그 작품을 연결하는 맥을 여러분들이 꿰고 있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야. 그러지 않고 그냥 한 작품 한 작품 한 작품 한 작품 안기식으로 접근한다면 그게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다른 작품이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당황하게 될 거야. 그러지 않게 작품과 작품을 연결하는 맥을 이해할 수 있게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 하나로 특례 고전 시간을 마스터하고자 하는 특례 수험생. 굳이 많은 강의 막 돌아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 마스터 프럽에서 이 수업 하나 딱 듣는 음으로써 여러분들이 고전 시간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수업에서 바로 다시 만나도록 하자. 여기까지.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두 번째 수업 시간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수업 시간에는 구지가와 황조가 두 개의 작품을 진행하도록 할게. 왜 두 개냐고 워낙 짧습니다. 물론 중요한 얘기들이 분명히 들어갈 테니까 귀 쫌고 세우고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는 구지가인데 여기서 구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역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가는 구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락국 이전에 김해 지역을 다스리던 9명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형성되기 이전에 초기 부족 사회의 우두머리들이 모여가지고 왕을 받아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보여주는 가락국의 건국설화에 삽입된 하나의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설화를 항상 같이 봐야 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앞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고대가요나 향가 같은 경우에는 배경설화에 삽입돼서 전승되기 때문에 배경설화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좀 빠르게 읽어보면 옛날 후한세조광무제 때, 여기서 후한세조광무제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역사를 기준으로 서술돼 있어서 그래요. 가락국의 김해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마을 북쪽에 구지봉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 마을사람들 2,300명이 구지봉으로 막 몰려가니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는데 어디선가 사람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늘에서 신의 개시가 들려오는 거죠. 이곳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죠. 그랬더니 달려왔던 사람 가운데 9명의 추장들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 소리쳤어. 예, 저희들이 이곳에 와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와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구지봉이란 곳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하늘에서 말했다. 환천께서 내게 명령하시기를 이곳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여 왕이 되라고 하셨다. 내가 일부러 이곳에 내려왔으니 너희들은 마땅히 산 꼭대기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서 나를 맞이하도록 해라. 그곳에 모인 추장과 많은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땅에 엎드려 정석껏 빌고 하늘에서 가르쳐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 까지가 이 구지가의 배경설아의 앞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구지가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지가를 부르자. 뒷부분을 잠깐 얘기해 드리면 구지가를 부르자 하늘에서 알이 6개가 내려옵니다. 알이 6개가 내려와서 그 알에서 각각 아이들이 태어나.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각각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6개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그 임금이 바로 김수로왕 지금의 김해 김씨의 시조가 되죠. 김수로왕 같은 경우 우리나라 최초의 뭡니까 국제결혼이죠. 그래서 뭐 인도에서 떠내려온 허황우라고 하는 사람과 부부가 돼서 국제결혼을 하죠. 허황우 같은 경우에는 김해 허씨의 시조가 되고요. 이번에 뭐 대통령이 어디 우리가 이번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꼭 인도 같은데 가서 인도 수상하고 만나게 되면 꼭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관계가 있는 나라다 이런 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보면 본문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짧죠. 그죠.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아니 내면 구워 먹으리. 자 포인트는 두 가지야. 첫 번째 이 거북이라고 하는 시어와 머리라고 하는 시어가 어떤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캐치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임금님을 보내주세요라고 뭐하고 있어? 부탁하고 있지. 부탁하는 주제에 너무 고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거든. 이 고압적인 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북이의 상징성부터 파악해 보면요. 초월적이고 신적 존재라고 해요. 우리가 고전시가 공부하다 보면 이 단어가 자주 나오게 됩니다. 초월적이고 신적 존재. 그래서 어떤 초자연적 존재에게 무언가를 뭐하고 있는 거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초월적이며 신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즉 신이죠. 하느님 환천에게서 보내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두 번째 줄에서는 머리를 내어라 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뭐야? 내가 원하는 게 머리란 뜻이죠. 그러니까 배경설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머리의 뜻을 살펴보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임금님이 되겠죠. 그리고 임금님은 어떤 집단을 다스리는 뭐가 되는 거야? 우두머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임금과 우두머리를 의미하게 될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안이 내면 구워먹으리 라고 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작품의 전개 과정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구에서는 호명하고 있죠. 거부가 거부가라면서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두 번째 명령하고 있죠. 머리를 내어라. 세 번째 가정하고 있어요. 안이 내면 가정법 쓰이고 있죠. 네 번째 구워먹으리 하면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가지는 특징은 이런 거예요. 왕의 강림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왕의 강림에 대한 강한 열망. 그래서 강림이란 어려운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강림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강림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선녀가 그렇죠. 우리가 선녀와 나무꾼 설아 같은 거 보면 선녀가 뭐야 그 연못에서 목욕하잖아. 그것도 일종의 강림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늘이 보내주신 왕이 내려오기를 바라는 거니까 왕의 강림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고 이렇게 고전시가 특히 고대가요나 향가에서 이렇게 무언가를 간절히 바랄 때 우리는 문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 강한 주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말에 어떤 마법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 어떤 힘을 우리가 문학적으로는 강한 주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한마디로 이렇게 부탁하는 처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고압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그만큼 강렬히 원한다는 것을 이 작품의 구조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출제 핵심 그러면 거북과 머리의 상징적 의미가 중요하다고 했죠.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 자 거북이가 의미하는 건 뭐다. 그죠. 초월적이고 뭐하다. 신적인 존재를 가리킨다. 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 머리는 뭘 의미한다. 그렇죠. 임금이나 우두머리를 의미합니다. 됐죠.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번째. 요구와 위협의 구조. 그죠. 그만큼 무엇을 드러낸다. 강한 열망. 임금의 강림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내고. 이것을 우린 뭐라고 부를 거다. 그렇죠. 주술성을 지녔다. 라고 부를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들이니까 계속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세요. 됐죠. 자 확인 문제. 이 작품에서 거북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머리는 무엇의 의미를 나타낸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적을 수 있겠죠. 다시 한번. 거북이는 초월적인 신적 존재. 머리는 임금이나 우두머리의 의미를 나타내고. 이 작품은 무엇을 기원한다. 그렇죠. 왕의 강림을 기원하는 노래다. 라고 했죠. 됐죠. 자 그 다음. 이 작품은 화자의 강렬한 소망을. 무엇과 무엇을 통해. 그렇죠. 가정과 안이 내면. 구어먹으리라고 하는 위협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라고 했죠. 강렬한 소망을 표현하는 구조. 그 다음. 이 작품은. 집단적 서사시이다. 동그라미 엑스. 9명의 추장이 모여서 노래 불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동그라미라고 할 수 있겠죠. 됐죠. 마지막 문제. 자. 이 작품은. 강렬한 시적 화자의 기원이. 드러나 있다.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드러나 있다. 맞죠.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구지과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 작품 들어가도록 할게요. 황조가라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본문 보면 알겠지만. 제목의 의미는. 황조. 누런새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꾀꼬리를 의미한대요. 그래서 꾀꼬리에 관한 노래고요. 유리왕. 고구려의 이대왕이죠. 유리왕이 지은 노래입니다. 이 작품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개념이 하나 있어가지고. 요거 좀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개념 중 하나가.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는 개념이 있거든. 요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단어는 쉽게 이해하면. 이 물이라는 개념부터 거꾸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면.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가 아닌 것을 물이라고 합니다. 나가 아닌 것을 뭐라고 한다. 물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나는 한자로 뭐라고 해요. 아 라고 하는 한자를 써요. 그래서 나와. 나가 아닌 것이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그죠. 물아일체라고 합니다. 물. 나가 아닌 것. 아. 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시에 등장한 어떤 시어가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실적 화자가 아닌 대상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그 다음.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죠. 관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 다음 객관적이라는 말은. 주관적의 반대말이죠. 그럼 주관적은 무슨 뜻이야. 각자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관적인 거죠. 객관적인 건 한마디로 뭐야.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개념을 합치면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이 개발한 어떤. 개발했다기 보다는. 그 전에도 다양하게 쓰이던 것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이런 걸 객관적 상관물이. 자. 안녕하세요. 오늘. 6강. 우리가. 바로 전강에서. 어. 향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봤지.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한 작품 한 작품 나갈 건데.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향가라고 하는 것은 몇 구체에서. 그지. 4구체에서. 그 다음 8구체. 그 다음 10구체로 진화해 간다고 했어. 우리가 공부하는 작품의 순서도. 4구체. 8구체. 10구체로. 진행해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작품을 공부할 거야. 서동료랑. 허나가라. 그래서. 첫 번째 작품. 서동료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자. 자. 배경설화를 보시면. 백제의 이제 30대 왕. 무왕의 이름은 장이다. 그 어머니는 서울 남쪽의 목가에 집을 짓고 홀로 살았는데. 모세 용과 종을 통하여 장을 낳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옛날 설화에. 특히 뭐. 왕이라던지. 위대한 어떤 인물은. 용하고 뭐가 어떤 특별한 존재랑. 관계 속에서 태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이제. 그 서동료의. 주인공이 서동이고. 뒤에 가서 얘기하는데. 서동이고. 그가 나중에 백제 무왕이 된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왕이라는 왕이. 실제 역사 속에 있는 왕이냐. 그러면. 실제 역사 속에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무왕의. 아들이. 의자왕이야. 그 유명한 의자왕. 백제 말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이야기가 진짜로. 이. 그. 백제 무왕이 진짜로. 뭐. 평민이. 용이랑. 그죠. 이건 그냥 설화에 불과합니다. 재밌는 설화죠. 어릴 때 이름은. 서동으로. 제주와 도량이 커서 헤아리기가 어려웠다. 말을 캐다가 파는 것으로 생업을 삼았으므로. 사람들이 서동이라고 이름을 지었댑니다. 그죠. 이 서자가. 마서자야. 마서자. 서동은 신라 진평왕의 셋째 공지인 선화가. 뛰어나기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는. 그녀를 아내로 삼을 작정을 하고. 몰래 경지로 들어가. 이 노래를 지어. 아이들에게 부르게 하였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성격을 이야기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뭐냐. 동요적이고 민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구체한가이며 동요적이고 민요적이다. 아이들에게 부르게 했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불렀기 때문에 민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자. 본문 들어가도록 하면. 우리가.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 시간에. 뭐 할 때. 향찰할 때. 있잖아. 우리가 예로 들어서. 어. 님주자. 님주자가. 여기서는 뭐 되고 있고. 음차 되고 있고. 여기서는 훈차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내용 들어가면요. 선화공주님은. 남 그지 얼어두고. 맞동바을. 밤에 뭘 안고 간다. 라고 되어 있어. 뭔 외계어냐. 라고 하는데. 어. 이거는 아무래도. 음. 당시에 불려지던 노래가. 분명히. 2000년이나 지난 지금과는 분명히 좀 다를 것이고. 또한. 그것을. 어. 향찰로 기록했다가. 그 향찰을 현대에 와 아주. 다시 번역한 거거든. 그래서. 최대한. 그 당시에. 이렇게 쓰이지 않았을까를. 감안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약간. 지금 쓰는 거랑 약간 다릅니다. 어. 우리가. 어. 해석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음. 선화공주님은 말 그대로 선화공주님은 야. 그죠. 주어죠. 남 그지 얼어두고. 여기서 그지라고 하는 것은. 몰래 라는 뜻입니다. 몰래. 그윽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윽하다 라고 하는 것은. 몰래 라는 원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 몰래. 얼어두고 해서. 얼다가 나오고 있는데. 얼다는 결혼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얼까짜라고 해가지고. 결혼하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이 얼다가. 사랑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옛날은. 결혼한 사람만 사랑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지. 결혼하다는 뜻으로 바뀌었어요. 참고로. 이 얼다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아주 자주 나오진 않고. 어. 여기 한번 나오고. 저. 우리가 나중에 보면. 시조에서. 음. 황진이의 시조에서. 동짓달. 기나긴밤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시조가 있는데. 거기에. 얼온님 오신날 밤이여든.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온님 오신날 밤에. 즉. 여기서 얼다의 관용사형이 되는 거거든. 이거는. 그죠. 그래서. 얼온님은 사랑하는 님이 되는 겁니다. 결혼한 님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얼다는 결혼하다 혹은 사랑하다인데. 참고로. 진짜로. 사랑하다로 많이 나오는 건. 앞으로 진짜 많이 나올 건. 괴다에요. 괴다. 괴다가 바로 뭐다.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남 몰래. 사랑하고 오라는 얘기에요. 즉. 궁중에서. 공주가. 선화공주라는 존재가. 왕의 딸인데. 남 몰래 뭐한다는 거야. 다른 남자랑 정을 통하고 있다는. 얘기를 담고 있는. 노래에요. 그죠. 그 다음. 얼어두고. 맞둥방을. 맞둥방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마케나이고. 바로 서동을 의미합니다. 됐죠. 마케나이. 서동을. 밤에. 인도 나이세. 그죠. 몰. 몰래. 난 몰래. 안고 간다. 즉. 결국엔. 이거는 뭐냐. 선화공주님이. 결혼도 하지 않았고. 궁중 구걸에 사는. 선화공주님이. 생판. 아주. 하층민. 막히는 아이랑. 정을 통하고 있다는 노래에요. 그래서. 이 뒷부분의 배경서를 보시면. 이 노래가. 신라시대. 신라. 그. 경주에서 유행을 하게 되면서. 왕이. 그 노래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선화공주를 쫓아내요. 그리고. 그 쫓아. 쫓겨나는. 선화공주를. 밖에서. 서동이. 네. 픽업을 해가지고. 픽업. 서동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결국엔 진짜로. 이 노래 마냥. 어. 선화공주와. 누가. 서동이. 네.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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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왕이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가지고 있는게. 이 서동의 서라고요. 그 서라에. 뭐. 삽입되어. 전승되고 있는. 서동요를.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이해 되죠. 네. 그죠. 사구채라고 있죠. 19293949. 굉장히 짤거에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거에요. 여러분. 이 작품은. 이 작품 자체가. 시험에 나올 확률은 조금 떨어져요. 대신. 이거는. 고전 문법에서. 또. 알아둬야 되고. 기본적으로. 또. 음. 향가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꼭. 한번은 알아둬야 될 작품이라서. 잠깐 짧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같습니다. 자. 자. 출제핵을 보시면요. 어. 이 작품의 출제핵은. 민중의 신분 상승의 의지를. 혹은. 욕망을. 의지나 욕망을. 반영하고 있다.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왜요. 결국에는. 아주 하층민이었던 뭐가. 그죠. 서동이. 왕위까지 오르는. 중간에. 어. 신라의 공지랑 결혼해서. 백제의 왕위까지 오르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당시 어떤 민중들의. 그러한. 욕구가. 혹은. 의지가. 작품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학사적 의미를. 잠깐 챙기고 와야겠어요.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첫번째. 가장. 오래된. 향가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민요와. 동요적인 성격을. 가진. 향가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건. 문학사적 의미는. 좀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확인 문제로. 들어가보자. 자. 이 작품은요. 향가 중에서. 유일하게. 어디에서. 유래했다. 그렇죠. 민요와. 동요에서. 유래했다. 라고 했죠. 그렇죠. 사구체항과. 가장 오래된. 향가고. 여기 밑에 나오죠. 이 노래는. 향찰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노래이다. 그렇죠. 맞아요. 3번. 향가의 세부갈래 중. 가장 완성도가 있는. 향가이다. 라고 했는데. 가장 완성도 있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사구체에서. 몇 구체. 그렇죠. 팔구체. 그 다음. 몇 구체. 십구체로. 발전해가고. 이 십구체가. 가장 완성도 있는. 향가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한. 서동요는. 몇 구체야. 사구체니까. x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간단하게. 다음 문장. 다음 작품은요. 헌화가입니다. 제목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요. 헌화가. 가. 이 사는 그냥 노래라는 뜻이고요. 헌화는. 꽃을 받친다는 뜻이에요. 꽃을 받친다는 뜻이고요. 작가는요. 아까 서동료의 작가가 서동류이었기 때문에. 따로 말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 헌화가의 작가는요. 소를 몰고 가던 어는. 노옹. 노옹이라고 하는 것은. 동어만법 같은 느낌인데.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늙은이. 근데. 소를 몰고 간다. 소를 몬다. 소를 끌고 간다. 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우리가. 견우라고 하거든요. 견우와 증여설화의 그 견우가 속끄는 목동 같은 존재잖아요 견우노인 견우노옹 이렇게 한자로 표현을 합니다 배경설화부터 들어가 봅시다 신라 성덕왕 때의 순정공이 순정공이라고 하면 왕에 가까운 친척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꽤 높은 귀족이겠죠 강릉태수로 부임하는 도중에 바닷가의 당도에서 점심을 자 탄탄국어 고전시가 핵심강의 10강 야 우리 드디어 두 자릿수 들어왔습니다 그치? 찬기파랑가 진행하도록 할게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제목의 의미 알아야 되는데 찬기파랑가입니다 끊어주세요 어떻게? 찬기파랑가 뭐 사나 가 끝에 붙으면 그냥 노래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기파랑은 고유명사라고 생각하세요 정확히는 고유명사인지 아닌지 명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기파랑이라고 하는 화랑이 있거든요 그 기파랑을 찬 예찬하는 노래입니다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기파랑이라고 하는 존재가 죽고 나서 그를 예찬하고 그를 그리워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찬기파랑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의 의미는 그렇고요 자 이 작품의 경우에도 어 그렇죠 직접 관련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답니다 자 볼게요 배경설화 및 설명인데 이건 배경설화라기보다는 배경설화와 설명을 같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배경설화가 명확하진 않거든 자 보세요 이 노래는 삼국유사 권이 경덕왕 충담사 조에 실려있답니다 즉 충담사가 지었기 때문에 충담사와 관련된 부분에 실려있다는 거죠 그러나 직접 관련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면 다만 안민가에 대한 삼국유사의 기록에서 보인 바와 같이 경덕왕이 충담에게 묻기를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가 그 뜻이 높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하냐고 하니 충담이 그렇다고 하였을 뿐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파랑은 이름에 의하여 화랑인 줄 알며 이 노래에 의해서 찬양할 만한 일이 있는 줄 아나 그가 화랑으로서 어떠한 일을 해서 찬양을 받았다는 내용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추측이라든지 어떤 화랑의 훌륭한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등장하는 화랑이 기파랑 아니야? 라는 정도의 추측은 있습니다 물론 시험 문제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을 테니까 중요하진 않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파랑이 뭔가 찬양을 받을 만한 어떤 행인동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는 그러한 기파랑을 예찬하는 노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작품의 구성이 조금 복잡해요 그리고 해석의 여지도 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한 작품 중에선 아마 가장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쫓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용 들어가 볼게요 총 19채 한 가고요 총 3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열 침에 나토야 한 달이 흰 구름 쫓아 떠가는 안디야 이 부분이 첫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 작품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화자와 시적 화자와 달이 달이 없던 달 문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서로 대화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문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상의 전개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 작품에 자 그래서 3부분을 나눴고 3부분에서 첫 부분 묶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화자가 달에게 뭐 하는 거다 묶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물어보고 있어 열 침에 나토야 한 달이 흰 구름 쫓아 떠가는 안디야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열 침에 앞에서 이렇게 됩니다 무엇을 구름을 구름을 열어져 치며 나토야 한 나타난 이라는 의미예요 나타난 달이 달이 흰 구름 쫓아 떠가는 것이 아닌가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화자가 달에게 묻는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어? 구름을 열치며 나타난 달아 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달아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해석하기가 편해요 나타난 달아 너 흰 구름 쫓아 떠가는 거 아니냐 흰 구름을 쫓아서 떠가고 있지 않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됐습니까? 그랬으면 달한테 뭐 했어? 물어봤잖아 물어봤으면 달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뭐를 해야 돼요? 대답을 해야 되겠죠 자 달이 대답을 할 겁니다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봅시다 새파란 날이 여에 지기랑의 지의 이슈라 지벽에 낭이 진이다 샤온 마음의 가를 쫓아 놓아져 이게 이 다섯 줄이 이 다섯 줄이 다 달이 대답하는 부분이에요 새파란 날이 내가에 기랑의 지 지이는 모습 기랑의 모습이 있구나 지벽에 지벽은 조약돌에 조약돌에 낭이 진이다 샤온 마음의 가를 쫓아 놓구나 낭이 지니고 계셨던 마음의 끝을 쫓고 있다 즉 나는 흰구름 쫓는 게 아니라 뭐를 쫓고 있다? 그지? 기파랑이 지니고 있던 마음의 끝을 쫓고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됐어요 자 좀 더 자세하게 내용 파악해 봅시다 우선은 전체는 뭐가다? 달이 대답하는 거다 그리고 그 내용의 요지는 달마저도 흰구름을 쫓는 게 아니라 기파랑의 마음의 끝을 쫓고 있다 기파랑을 흠모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세파란 나리여에 나리는 냇모를 의미합니다 냇모를 뭐라고 표현했냐 세파라타고 표현했거든요 여기서 세파라타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즉 세파란 냇가에 낭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파란 냇가가 낭의 어떠한 기파랑의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말은 기파랑의 깨끗하고 청렴한 태도를 세파란 냇가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즉 세파란 냇가는 기랑의 모습을 드러내는 긍정적인 대상 긍정적인 대상의 동그라미 쳐졌고요 기랑의 지이 이 지이란 단어도 좀 중요한 단어에 속해요 중요도 별 세개 만점에서 별 두개 정도 지이는 모습이란 뜻이에요 자 모습 뜻 알아두시고요 기랑의 모습이 있구나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가 하나 끝난 겁니다 하나 끝났고 하나 더 이어집니다 그 두 번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역에 그러면 지역이 뭐냐 조약돌이에요 조약돌 둥글 둥글하게 된 거 이게 바로 뭡니까 조약돌이거든요 그 조약돌에 기파랑이 지니고 있던 마음의 끝이 있고 나는 그 마음의 끝을 쫓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조약돌도 결국에는 기파랑의 모습을 기파랑의 뜻을 드러내는 소지로 쓰이고 있거든 그것은 조약돌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 조약돌이 왜 이렇게 납작하고 둥글둥글해 뭐야 물 속에서 다른 돌들과 뭐 하다가 부딪히다가 끝이 조금씩 깎아 나가진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차돌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단단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를 지져요 자 첫 번째 둥근다라고 하는 의미 그것은 바로 뭐냐 원만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사람과 막 부딪히고 막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둥글해졌기 때문에 이미 원만해진 모습이고요 또한 조약돌은 굉장히 단단하죠 그것은 바로 무엇을 드러내기도 한다 강직한 성품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래서 둥글고 원만하다는 의미와 단단하고 강직하다는 의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이죠 됐죠 조약돌의 낭이 지니진 마음의 가를 쫓는다 여기서 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끝을 의미합니다 끝 끝 왜 그러냐 이건 지금도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 여기 어차피 냇물 나왔으니까 여기 냇물이에요 냇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물가라고 부를 거 아니야 물가 가라고 하는 게 바로 물의 끝이잖아요 그죠 또한 모래가라고도 볼 수 있어요 모래의 끝이니까 그죠 그래서 가라고 하는 것은 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조선시대 시조 공부하다 보면 가사에도 나옵니다 이 가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끝이라고 하죠 아 노래도 나오죠 가 없는 은혜 뭐 이런 말들 가 없는 은혜 이렇게 들어가면 뭐가 없다 끝이 없는 은혜 뭐 이런 뜻이겠죠 수승의 노래에 나왔나 부모님 은혜에 나왔나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처음 파트에서는 시적 화자가 뭐한 거였어 달한테 물어본 거였죠 야 너 흰구름 쫓아 떠가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달이 대답을 하는데 나 흰구름 쫓아 떠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낭이 낭의 그 새파란 뇌가를 쫓고 있으며 또한 낭이 가지고 그 낭이 가지고 있던 조약돌 같은 그 마음에 끝을 쫓고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세 번째 시적 화자가요 감탄을 하는 자 안녕하세요 오늘 탄탄국어 고전시가 일신강의 21강 드디어 우리 시조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시조가 고려시대 때 처음 발생이 됐거든요 고려 말에 마지막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작품들 좀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조선시대 문학 조선시대 시조 작품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조의 개념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보시면 자 시조는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민족이 만든 독특한 정형시의 하나다 라고 돼 있죠 정형시 형식이 뭐 돼 있다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까지 공부한 고전 문학 작품들은요 향가 정도는 이제 정형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정형시는 시조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봐도 상관없겠어 정형시의 하나로 원래 노래의 가사로서 문학인 동시에 음악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조는 원래 노래의 가사였는데 모든 시조 작품이 뭐 ABC 3개의 시조 작품이 있다고 할 때 그 시조 작품이 다 똑같은 형식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노래 가사로 쓰인다면 음은 다 똑같다는 얘기야 음은 똑같은데 거기에 뭐만 바뀌었다 가사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다른 이름으로는 단가라는 이름도 있어요 단가 짧은 가요라는 뜻이겠고 그냥 가요라는 이름도 붙일 수 있고요 가곡이란 말로 말도 많이 붙였어요 가곡이란 말 그래서 시조 노래가 가곡입니다 그래서 되게 길어요 노래는 되게 짧은데 그러니까 가사는 되게 짧아 세 줄밖에 안 되니까 이걸 엄청 길게 불러요 청사 어어 어 이러면서 청사 이 세 글자를 갖다가 한 10초 이상 불러요 엄청 길게 부릅니다 그랬죠 그래서 시조랑 원래 그런 것인데 우리가 좀 형식상의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의 기본 형식상의 특징 평시조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때 기준으로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3장 6구 45자 내외에요. 여기서 3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리키거든요.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초장 중장 중장으로 해가지고 첫 줄을 우리가 둘째 줄을 셋째 줄을 이렇게 해서 3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이고 6구 45자 내외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게 글자수를 합치면 45자 내외 정도고. 자 그 다음 3, 4조 혹은 4, 4조의 4음보율를 지닌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3, 4조 혹은 4, 4조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거냐? 음수율을 가리키는 겁니다. 음수율. 그리고 여기는 써있다시피 음보율를 가리키죠. 여기서 음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수가 반복된다는 거야. 그래서 3글자나 4글자 혹은 4글자나 4글자 가끔씩은 한 글자씩 오버하기도 해요. 뭐 5글자 4글자 이런 식으로 글자수가 계속해서 비슷한 글자수가 반복돼. 그러면 우리가 그 글자수를 음수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글자 4글자가 반복되니까 3, 4조의 음수율을 지닌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음보유라고 하는 것은 띄어 읽기 단위에요. 그래서 4번 띄어 읽는다는 얘긴데 이게 한 구가 여기 이제 6구라고 했잖아. 한 구 두 구인데 한 구가 또 이렇게 두 번씩 이렇게 띄어 읽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청산이 벽개수야 수의감을 자랑말라. 이런 식으로 해서 4번 띄어 읽는다고 해서 4음보유라고 합니다. 그 다음 종장의 첫 구는 3글자 고정입니다. 되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 종장의 첫 구는 무조건 3글자여야 돼요. 4글자나 2글자 안됩니다. 무조건 3글자여야 돼요. 즉 여기에서 요 첫 요게 이제 종장의 다섯 번째 구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군데 종장에서는 첫 구거든. 이 첫 구가 시작될 때는 반드시 몇 글자로 시작돼야 된다? 그렇죠? 반드시 3글자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다른 글자수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되게 중요한 특징이니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입에다 붙이세요. 3장 6구 45자 내외 3사쪽은 4사쪽의 4음보유 종장의 첫 구는 3글자 고정 이거는 입에다 붙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시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특징은 입에다가 딱 외우시고 공부를 해야지만이 머릿속에 잘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 시조의 종류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게 될 텐데 시조는 우리가 증금만 공부한 3장 6구 45자 내외 3사쪽 4사쪽의 4음보유 종장의 첫 구는 3글자로 고정되는 시조를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시조의 형태다라고 해서 평시조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평시조를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묶어놓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연시조라고 불러요. 평시조를 특정한 주제에 연결해 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평시조나 연시조는 100% 그런 건 아닌데 조선을 임진왜라는 기점으로 전반기와 후반기라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이 임진왜란 전에 양반들이나 혹은 글을 아는 기생들에 의해서 많이 창작이 됐고요. 임진왜란 이후에는 사설시조라고 하는 것이 많이 창작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 초중기 평시조와 연시조의 사도배구층의 문학에서 벗어나서 평민층의 자유로운 감정을 노래한 시조가 사설시조예요. 사설시조의 형태상의 특징은 평시조처럼 딱 정해진 정형시의 특징을 가지지 못하고요. 길게 늘어지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양반들처럼 교육받은 어떤 사대부계층의 교육받은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압축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을 솔직하게 줄줄줄 내뱉다 보니까 작품이 좀 길어지는 형태를 지니게 되는 게 사설시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시조, 연시조, 사설시조를 공부하게 될 거고요.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에 나타나게 된다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고려시대 시조를 공부하는 시간이 될 거고요. 자 고려시대 시조인데요. 자 보시면요.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시인의 이름이에요. 우탁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 작품을 썼는데 시조에는요.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가 뭐냐? 시조는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 제목이 없어서 보통 이 시조를 어떻게 부르냐? 그냥 춘산의 눈녹인 바람이라고 해가지고 자 춘산의 눈녹인 바람 건듭불고 간디옵더니까 요게 이제 가운데 끊어지면 이게 한구, 두구, 세구, 네구, 다섯구, 여섯구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조의 첫 번째 구를 우리가 보통 시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춘산의 눈녹인 바람이라고 이 시조의 제목을 우리가 부르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제목이 있는 건 아니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음악상 한번 살펴보면요. 춘산의 눈녹인 바람 건듭불고 간디옵더. 글자 수를 세보면요. 요거 같은 경우에 세 글자고 여긴 다섯 글자죠. 여기 네 글자고요. 건듭불고 간디옵더. 이게 네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글자 정도는 오버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 우리가 삼사조 혹은 사사조라고 부르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띄어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 춘산의 눈녹인 바람 건듭불고 간디옵더. 며듬보유 사음보유를 지지게 된다는 얘기죠. 됐죠? 이제 내용 한번 파악해봅시다. 음악상 파악했고요. 자 봄산에 눈을 녹인 바람 따뜻한 바람이 있겠죠? 그 바람 건듭불고 잠깐 불고 간디옵더.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지? 됐습니까? 두 번째 저금덧 빌려다가 머리위에 불리고자. 저금덧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나마 빌려다가 무엇을 빌려다가? 그렇죠. 이 바람을 그렇죠. 이 바람을 빌려다가 빌려서 말이 위에, 말이 위에, 머리 위에입니다. 머리 위에 불리고자. 불게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왜 그 바람을 머리 위에 불리고 싶냐라고 하면 귀 밑에 해묵은 설이를 녹여볼까 하노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묵은 설이라고 하는 것은 귀 밑에 해묵은 설이라고 하는 것은 설이라고 하는 것은 흰색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거든. 귀 밑에 해가 묵은 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을 뜻하냐? 바로 흰머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흰머리. 됐죠? 그래서 흰머리를 녹이고 싶어요. 뭐, 춘선의 하얀 눈을 이 바람이 녹였듯이 그 바람으로 내 흰머리도 뭐하고 싶다? 녹이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죠? 한마디로 젊어지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젊어지고 싶은 욕망을 노래한 작품들을 뭐라고 부르냐? 탄 로 가라고 부릅니다. 로가 늙을 로 자야. 그래서 늙음을 탄식하는 노래다라 해서 탄 로 가라고 하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형식상의 특징으로 살펴봐야 될 게 이 귀 밑에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뭐가 중요하냐? 세 글자라고 하는 점. 그래서 종장의 첫 구는 세 글자로 어디에 있다? 고정된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라고 했죠. 자, 그 다음 작품 한번 봅시다. 똑같은 우탁에 똑같은 탄 로 갑니다. 자, 안녕하세요. 탄탄국어 고정시가 신강이 지금 시조 한참 나가고 있지. 오늘 진짜 중요한 수업 나왔는데 바로 오늘의 주제가 자연예찬입니다. 그러니까 시조가 작품 수가 제일 많은데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자연예찬 이쪽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예찬 쪽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지식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자연과 연관된 한자어들 한번 점검하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것들은 입에 술술술 붙을 정도로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 놓으면 시조뿐만 아니라 나중에 과사 공부할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선은 자연을 뜻하는 한자어를 이렇게 적어놔봤는데 자연을 뜻하는 한자어는 산림, 강호, 물외, 청품, 명월, 천석이란 말도 있고요. 등등이라고 했는데 뭐 천석,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원리를 알아들은 게 중요합니다. 우선은 자연을 뜻하는 한자어는요. 이렇게 봐봐. 산과 숲이죠. 강과 호수죠. 이건 하늘 아니에요. 천은 하늘이 아니라 이건 샘이고 돌입니다. 샘과 돌. 이렇게 되고요. 청풍, 명월 이렇게 들어가는데 시원한 바람과 밝은 달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제 물외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고 나머지 경우에 이렇게 만들어진 한자들은 거의 대부분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대유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대유법. 대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으로 전체를 대표하는 게 대유법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자연의 일부 구체적인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 전체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대유법을 통해서 자연의 한자어를 만들어지는 것들을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다 보면 여기 이외에도 등장하게 될 건데 그걸 갖다가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물외는 조금 달라요. 이제 물외라고 했을 때 물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난 공간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속세를 가리키는 거죠. 속세를 벗어난 곳이 자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속세가 세속적 세계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 자연과 세속적 세계의 속세가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 세속적 세계를 표현한 한자어들은 이렇습니다. 인간 인간이 인간이 지금의 우리 휴먼이란 말로 번역을 휴먼을 번역하면 인간인데 원래 인간은 사람과 사람의 사이 그들이 사는 공간 이렇게 의미를 가졌어요. 그래서 인간 인세 인간 세상이 준 말이고요. 홍진 진세 풍진 이렇게 들어가잖아. 여기 이제 진 진 진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게 진 먼지진자입니다. 그래서 홍진은 붉은 먼지 붉은 먼지가 낀 세상이고 진세는 먼지 낀 세상 풍진은 바람과 먼지 란 뜻 이제 사반은 불교 용어고요. 하계가 있고요. 하계는 우리 인간이 사는 세계 반대말로는 하계의 반대말로는 상계가 있죠. 상계는 신선이 사는 세계입니다. 자연세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차안이 있고요. 차안은 저쪽 세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반대말로는 피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그런 말 쓰죠. 피차간에 우리 서로 피차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당신과 나 사이에라는 뜻이거든요. 차안은 저쪽 당신이라는 뜻이에요. 저쪽 세계라는 뜻이고 이거 조금 알아두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조에서 시조에서 이 자연과 세속적 세계는 서로 대립되는 용어로서 등장을 할 때 99%는요. 자연은 긍정적인 것으로 연관이 되고요. 속세는 부정적인 것으로 연관이 되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자연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정서를 표현하는 한자들이 쫙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알려드릴 텐데 느낌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안빈낙도 안본지족 단사표음 단표노왕 안빈일 안빈일념입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어... 그죠? 어... 한 차이가 빠졌네요.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 느낌을 같이 알아야 되는데 여기 느낌이 다 뭐냐면요. 가난하지만 이렇게 풍족하지는 뭐하지만 안치만 풍족하지는 않지만 가난하지만 그 안에서 뭐 어떤 편안함을 느끼고 거기에 만족하는 삶을 표현한 한자들이에요. 안빈 편안하지만 가난하지만 편안하다는 것이죠. 도를 즐긴다.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에요. 인생을 즐긴다라는 얘기고요. 안본지족 그죠? 분수의 편안함을 느끼면서 만족한다는 뜻이고요. 단사표음 이거 여러 번 나왔었죠? 단사표음 아직 안 나왔었나? 아... 우리가 뭐야 고려가유 할 때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소박한 먹거리 단표노왕도 비슷한 말이었고요. 안빈일념도 비슷한 말이 됩니다. 됐습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한자성어들은요. 여기서 나오는 한자성어들은요. 뭔가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에 좀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여긴 욕심 없는 삶에 좀 포인트를 맞춘 한자어들이라면 여기서는 좀 즐거움을 느끼는 한자성어들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유유자적 강호한적 여기서도 강호란 말이 여기 나왔죠. 강호 그죠? 강호 자연이라는 뜻이죠. 자연에서 한가로움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물외하니 물로 해도 뭐였어요? 자연이었죠.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음풍 농월 그래서 음풍하면 바람을 노래하고요. 음한다는 것은 노래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쏘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시로 시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농월 달을 가지고 논다라는 뜻이고요. 역시 자연 속에서 한가로움을 느끼는 것. 같은 말 인풍명을 다 같은 말이에요. 음풍명을과 인풍명을 같은 말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됐죠? 또 좀 더 가볼게요. 자 보시면요. 3번은 자연과 화자가 하나가 되는 그런 한자어를 다 모아 놓은 거예요. 자연 동화 물화일체 물심 일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 아닌 것을 가리킨다고 했죠. 그래서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 이거는 자연과 친구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연과 친구가 된다. 혹은 자연과 가족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간다면 우리가 자연과 하나 되는 거구나. 물화일체다. 이 정도는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천석구왕 연화고질은요. 여기서 천석 천과 석 역시 자연이겠죠. 연하 이것도 자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개와 노을이라는 뜻이에요. 천석의 천석 자연이겠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황에 이르렀다는 뜻인데요. 고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용어는 아니래요. 이게 이제 의학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동양의학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우리 몸속에 아주 깊은 곳을 가리킨다. 거기에 병이 끼치면 거기까지 병이 들어가면 고칠 수 없대요. 그게 고황이라는 곳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황에 이르렀다. 즉 고칠 수 없다. 자연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연화 역시 자연이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질병이 되었다. 여러분들 고질이란 말은 여러분들 아시죠? 고질병 할 때 그 고질. 고칠 수 없는 병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5번 무릉도어 여기는 5번은요. 이상적 자연을 표현한 한자석어들이에요. 이상적 자연. 즉 실제로 존재한다기보다는요. 실제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상적인 자연을 표현한 한자어들입니다. 그래서 무릉도어 연명오류 기산영수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그래서 무릉도어 같은 경우에는 설화예요. 설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무릉지방에 있던 한 어부가 어느 날 꽃이 복숭아 꽃이 하나하나 어디선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게 돼요. 복숭아 꽃이. 그래서 그 복숭아 꽃이 어디서 떠내려오나 가서 노를 저어서 가봤더니 한 도원이 펼쳐지다라는 얘기예요. 도원이라고 하는 말은 복숭아 도자입니다. 그래서 복숭아 밭이 펼쳐지는 거예요. 복숭아 가수원이.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3일 동안 지내게 된 거지. 3일 동안 지내다가 아 이렇게 좋은 걸 나 혼자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배를 끌고 와가지고 집에 가보니까 왜 가족들을 이끌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집에 가보니까 집에서는 이 사람이 어 뭐야 물고기 잡으러 나가서 3년 동안 돌아오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라는 얘기야. 어 나는 딱 3일밖에 안 있었는데 3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렇다면 거긴 바로 어디냐. 속 뭐야 그곳에서의 하루가 속세로는 1년이 되는 공간 즉 그곳은 바로 어떤 공간이냐면 신선 세계를 가르켜요. 그래서 무릉도원은 신선 세계를 가르치는 뜻이고요. 연명오류라고 하는 것도 아 이거는 이제 단어 뜻은 그래요. 무릉지방의 도원이다라는 뜻이고요. 연명오류는요. 연명이라는 고유명사고요. 오류라고 하는 것은 버드나무를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5개의 버드나무를 오류라고 하는데 이게 도연명이라고 하는